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토플 라이팅 현명하게 독학하는 법 1편을 통하여 토플 라이팅 독립형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메일로 선물도 받으셨죠. 이번 시간에 저희는 토플 라이팅 통합형 현명하게 독학하는 법이고요. 당연히 이번 것도 다 보시면 선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선물을 받으시게 될 텐데 이번 거 선물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일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번 거 말하니까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일단 토플 라이팅 통합형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이팅은 다른 섹션과 마찬가지로 30점 만점이고요. 근데 이제 독립형이라는 게 반, 통합형이라는 게 반이기 때문에 일단 얘도 독립형이랑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20점 만점에 독립형과 마찬가지로 15점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 얘는 뭐냐. 자, 통합형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3분 동안 읽기 지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20분 내로 그 강의를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두 내용 요약하기. 근데 여기 박스들이 왜 이렇게 4개 있냐. 자, 리딩은 항상, 항상 4문단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4문단은 서론, 본론, 본론, 본론으로 구성돼 있어서 메인 아이디어 하나에 그것을 서포트하는 아이디어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리스닝, 즉 렉처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냐. 리스닝에서는 항상 리딩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박.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해서 리딩에서 강남역이란 좋은 동네야. 강남역에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라고 했으면 리스닝에서는 리딩 내용에 대한 반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글로 써서 요약을 해주면 점수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처음에 개념 자체를 잘못 잡아버리면서 토플 라이팅 통합형에서 점수가 잘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조금 다른 상황 설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영화 시청 후 작성한 요약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즉 여러분이 어떤 회사, 어떤 학교에 너무너무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그 회사 또는 그 학교의 입사시험 또는 입학시험이 영화를 보게 하고요. 그 영화의 내용을 요약해봐라라고 했다고 봅시다. 느낀 점을 쓰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약해봐라 이랬어요. 그럼 그 요약을 보고 채점관이 평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1번 당연히 글이기 때문에 문법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글이든 여러분, 일기든 편지든 독립형 논설문 설명무 뭐가 됐든 간에 일단 1번 문법을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영화를 이해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영화를 보고 요약해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화 내용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당연히 요약을 하다 보면 티가 나겠죠. 즉,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인터스텔라 내용 좀 요약해줘 라고 했을 때 영화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죠. 내용을 이해 못한 사람이 요약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요약한 것을 보면 문법도 얼마나 맞게 쓰는지도 알 수 있고 영화를 이해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해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왜 화가 났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막 설명을 해줬는데도 친구가 미안한데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여러분은 자기는 왜 화가 났는지를 알지만 전달력이 떨어진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채점자는 이게 문제였는지 이게 문제였는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글을 쓰는데 영작 자체에 또는 우리말이라면 맞춤법 띄어쓰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독립형과 좀 다른 겁니다. 독립형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냐를 본다면 이것은 어떤 내용을 이해했고 이해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냐를 보는 거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요? 이게 통합형이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Reading이 이렇게 네문단이 있고 Listening에서는 그 내용을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약을 하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요약을 쓰게 될 텐데 당연히 지금 이 시간은 지문을 꺼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걸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얘기는 못 해드리겠지만 아까 이거랑 결국 비슷하다 이거예요. 감점당하는 원인이.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봅시다. 통합형에서 감점 원인이 뭐냐. 여러분이 통합형 읽고 듣고 요약을 썼는데 뭐 때문에 감점당하는 약과랑 비슷하죠. 당연히 영작이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의 글에 생각보다 이거 많아요. 두 번째. Reading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즉 읽고 내용 좀 얘기해줘. 당연히 이해를 못한 사람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당연히 못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저희 강의 들을 수 있고 다른 강의 들을 수 있고 뭐 이 책 책마다 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안 들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다 강사님들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 것도 되게 괜찮고요.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그거는 안 들리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벽히는 못해요. 만점 나오게 쓸 수는 없지만 이유는 항상 리스닝은 리딩을 반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다음. 요약을 못해서 전달려. 아까처럼.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해도요. 설명을 잘 못한다면은 그런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의 통합형에서. 즉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통합형이란 요약이란 것은 리딩 내용도 모르고 리스닝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글을 보고 아 리딩 내용이 이거였고 리스닝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게 성공적인 요약인 거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어 난 분명히 읽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죠? 읽고 들어도 전달 자체를 못해버리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쫓아오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흔하게 하는 오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읽고 듣고 요약을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오해가 있냐? 1번. 강의자의 태도. 즉 이 리스닝의 태도.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라고 했으면 리딩 내용을 반박한다고 했단 말이야. 반박.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려서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가끔 다른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의 유튜브 강의보다도 좀 놀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리딩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의 장점, 좋은 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리스닝에서 강남역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남역의 문제점이 있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리스닝 내용은 항상 리딩 내용을 반박한다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리딩에서 패트릭은 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럼 리스닝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증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까는 게 리스닝의 태도인 거지 리스닝에서는 패트릭은 게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05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두 번째 리딩 내용, 렉처 내용을 무조건 때려박으면 점수가 나온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딩 내용이 이렇게 있고 리스닝 내용은 순서대로 이거를 반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답을 쓸 때 리딩 내용 때려박아. 들은 거 넣어. 리딩 내용 넣어. 들은 거 넣어. 리딩 내용 넣어. 들은 거 넣어. 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떤 느낌이 날 때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은 뭐 서울시의 좋은 점이에요. 서울시의 장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장점, 교통이 편리하다. 서울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서울시의 장점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근데 리스닝에서 이 내용은 막 반박하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 태도는.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근데 안 들리는 거죠. 들리다 안 들리다. 들리다 안 들리다. 하나가 들린 말이 강남역에서 택시를 못 잡았다. 피곤하다.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게 아까처럼 무조건 리스닝, 리딩 내용 때려받고 리스닝 내용 때려받아. 이런 사람들은 요약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아까 글을 읽었는데 글에서는 서울시의 좋은 점 3개가 나열되어 있었어. 근데 리스닝에서 그 좋은 점들은 다 반박하더라고. 리딩에서 얘기한 서울시의 첫 번째 좋은 점은 서울시라는 것은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라고 했는데 리스닝에서 그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어. 강남역에서 택시를 못 잡았어. 피곤했어.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박이 되지 않냐. 택시를 못 잡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운 좋은 건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때려박아서 그냥 들린 말 아무거나 때려박아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관련성이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들린 말이 어떤 학생들이 너무 많냐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들은 거야. 라면 먹었어. 라면은 신라면. 뭐 이런 걸 들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들은 내용 때려박아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때려박아버린다고. 리딩에서는 서울시가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리스닝에서 강력하게 그 주장을 반박한다. 라면은 신라면이지. 그러니까 이게 글이 글이라는 건데 글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조립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에 차 있죠. 나는 하라는 걸 다 했다. I did. Everything I was told. 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점수가 나오겠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당연히 너무 자세하게 저희가 지금 독학하는 법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들은 내용, 리딩 내용 무조건 때려박는 것보다는 특히 들은 내용은요. 너무 못 들었다라든지 또는 너무 관련이 안 보일 때는 차라리 들은 내용을 안 쓰고 지어내는 게 훨씬 현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들은 거 막 넘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예 리스닝, 리딩을 이해 못한 애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은 필수.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문장 다르게 쓰기죠. 리딩 내용도 좀 다르게, 똑같이 안 쓰고 좀 이렇게 리스닝 내용도 다르게 쓰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보통 한국 학생들은 많이 안 들리기 때문에 리스닝을 패러프레이징 할 필요는 없죠.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리딩을 패러프레이징 해야 되죠. 당연히 말을 안 겹치게 쓰면 좋죠. 당연히 그건 고득점으로 가는데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작이 불안한 사람들이 패러프레이징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영어로 그냥 문장을 써도 틀리는 사람이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예 문법이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에 집착하던 학생들한테 제가 그냥 패러프레이징 하지 말고 리딩 내용 그냥 필요한 내용 웬만하면 고대야라고 학과서 요약에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도 점수가 올라간 사람이 많다. 즉,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작이 불안한 사람들은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일단 문법이라는 게 틀려버리면 점수가 깎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양을 들리면 점수가 나온다. 이게 양은 제가 독립형 토플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양을 얼마나 써야 점수가 나오나? 아니,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양이 몇 단어가 넘어갔다고 점수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요. 두 번째. 봐봐. 여러분, 통합형은 많이 못 썼어. 그래서 점수도 안 나왔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통합형은 점수가 안 나왔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야, 몇 단어 썼어? 아, 저거 한 210이요. 210 단어로 되냐? 다음부터 300 단어 써. 뭐 일단 봅시다. 아니, 내가 쓰기 싫어서 안 썼습니까? 들린 말이 없으니까 안 쓴 거잖아. 아니, 이거 뭐. 아, 그럼 다음부터 들을게요.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을 늘리면 점수가 나온다? 아니, 그게 일단은 가능하지 않다. 보통 통합형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또 무조건 늘린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냐? 이 읽고, 듣고 요약을 해야 되는 것은 언제부터 어떤 교재로 하는 게 좋냐? 일단 기초형작이 힘든 학생은 무슨 뜻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합형 시작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니, 자기가 기초적인 문장도 못 쓰는 상황에서 어떻게 읽고, 듣고 요약을 하냐고. 그러니까 기초형작이 안 된다는 건 읽고, 듣고 이해를 해도 표현도 못하겠지만 보통 기초형작이 안 되는 건 문법적인 지식이 너무 낮아서 리딩, 리스닝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극초반부터 통합형을 연습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읽고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리딩 점수가 30점 만점에 18점 리스닝 점수가 30점 만점에 18점 못 넘으면 통합형은 좀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건 중요해요. 리스닝 18점 못 넘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교재 선생님들이 방법이 있습니다. 못 들었을 땐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근데 리딩이 18점도 못 넘으면 통합형은 거의 힘듭니다. 거의. 왜냐면 이게 못 듣더라도 리딩을 이해를 했으면 리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내용을 좀 지어내볼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읽지를 못해버리면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요약할 수 있다고? 아니 가끔 뭐 그냥 때려박아 하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안 나온다니까요. 가시겠죠? 그래서 요런 분들은 특히 요 두 분은 아직 통합형을 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가봅시다. 그럼 어떤 책으로 하면 좋냐? 제 생각에는 리딩이 일단 18점이 넘어가고 가기 시작하면 통합형이라는 걸 시작해볼 수가 있는데 라이팅 실전서는 다 좋다. 그러니까 뭐 많이 있는 해커스도 있고요. 뭐 영단기도 있고요. 뭐 파고다도 있고요. 뭐 토마토도 다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기본적으로 리딩 내용이 있고 렉처가 리딩을 반박하는 건 다 좋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16년 이후에 나온 걸로 좀 보시라. 아 당연히 우리 책도 좋고요. 근데 2016년 이후에 나온 걸로 보시라. 그러니까 당연히 토플이라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최신 경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무슨 아주 상식이 있죠. 아니 있죠. 조금 그런 건 있죠 여러분들. 아니 맞아요. 일단은 영어 실력이 좋아지면은 뭐 토플 점수가 잘 나오는 거 맞죠. 하지만 그래도 요즘 많이 나오는 패턴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아요? 어?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뭐 유명한 학원에서 나온 교재 최신 경향 붙어있는 거는 의미 없던 얘기인 거네? 그럼 매번 왜 냈었어 걔네들은 매번? 매년 왜 내? 토익은 왜 내?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뭐 옛날 책이 무조건 나쁘다 보다는 당연히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걸로 보는 게 유리하겠죠. 요즘 많이 다루는 주제들로 나올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합형이라는 것은 읽고 듣고 요약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딩은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영작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게 되기 전에는 통합형 공부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쓸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 강의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마지막 선물 받는 방법이에요. 일단 이거 선물 되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유혹해볼게요. 선물 받고 뭔지 보세요. 내가 뭔지 얘기 안 할게요. 이거 꽤 좋아요. 통합형이 특히 뭔지 잘 모르고 이게 감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 선물 받은 분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 쓰는 과정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분명히 통합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아요.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